저저저 버르장머리 좀 봐 냅둬 잔잔 줘 당신이 타서 먹어 당신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왜 혼자 살아? 나도 이젠 늙었어 안 아픈 데가 없어 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아무 일도 없는 행복 유선희 아침 8시 출근하지 않는 아비와 출근하는 딸이 거실에서 만났다 2층에서 내려온 딸이 굿모닝 아빠 라고 인사를 하자 아비는 대뜸 너 잘 만났다 너는 왜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고 책을 책꽂이에 꽂지 않으며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또 그게 뭐냐 어제는 이 애비가 네 방 청소를 했는데 하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작하였다 아비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딸아이는 어머 뜨거라 하고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부랴부랴 나가버린다 딸이 나간 뒤에도 아비의 잔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아니 아비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나가버리는 저저저 버르장머리 좀 봐 당신은 대체 딸 교육으로 어떻게 시킨 거야 애가 출근해야 하잖아 아 지방 청소야 주말 되면 어련히 하려고 냅둬 그리고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데 딸 방 청소 한 번 해준 게 뭔 큰일이라고 아침부터 출근하는 애 밥도 못 먹고 가게 해 당신은 출근할 때 내가 잔소리도 아닌 할 말만 하는데도 아침부터 잔소리한다고 난리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어 이러다가 기어이는 지나간 사건들을 시시콜콜 들춰내어 서로 네가 잘했네 못했네 입씨름을 하게 된 거였다 아비는 아주 아내를 힘들게 하였으며 아비가 은퇴하기 전에는 입안에 든 혀처럼 시중을 들었건만 아비는 지나간 일을 다 잊은 듯 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이것저것 아내에게 늘 섭섭하고 서운하고 야속하였다 어미는 어미대로 아비가 어찌하여 아내에게 조금도 고마워할 줄 모르며 자기밖에 모르냐고 울분을 도하였다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원인은 간구도 없고 지나간 분노와 억울함이 되살아나 이미 싸운 내용을 꺼내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게 요즘에 그들 생활이었다 아비는 은퇴 후 급격히 말이 늘었다 전에는 누가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 봐 하루 세 마디 더 하면 기념해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말이 늘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근래는 주로 시비를 걸었다 그렇게 아비와 두어 시간에 걸쳐 말씨름을 한 어미는 그만 우울해진다 옛날처럼 기분 전환도 재컥재컥 되지 않는다 한 번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모두 가슴에 얹혀 쌓인다 늙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비가 병들어 죽을까 살까 가슴을 졸이며 간병하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 다시는 싸움 같은 건 안 하고 사이좋게 살 것 같았건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 그들은 또다시 다투고 싸웠다 우울해진 어미는 주섬주섬 수영가방을 챙겨 수영장으로 달아나버린다 미운 생각에 점심을 먹든지 말든지 최근에 그녀 혼자 세운 각자 잘 살자는 가운을 상기하며 약간 걸리는 양심을 걷어차버린다 수영반은 그만그만한 나이의 중년 여자들 반이다 여자들은 해엄 반 놀이 반 왔다 갔다 수다를 떨며 물에서 걷는다 그것만으로 운동이 된다고 말하며 여자들은 힘들게 한 번씩 물속을 허우적거려 보다간 다시 이게 최고라며 걸으면서 수다로 돌아온다 한 시간 넘게 그렇게 물속에서 놀고 나면 꿀꿀했던 기분이 한결 풀어지곤 하는 거였다 샤워장으로 나와 머리를 감는다 한창 비누 거품을 덮어쓰고 있는 중에 어떤 여자 하나가 깔고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저만큼서 드르륵 드르륵 발로 끌며 그녀의 옆으로 왔다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는 대야로 제 수영복과 수경을 첨벙첨벙 내던진다 그녀는 당분간 대야가 딱히 필요한 게 아니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각 중에 샤워기 줄이 확 잡아당겨지더니 샤워기가 없어졌다 보니 그 여자가 어미의 샤워기를 빼앗아 제 몸을 씻기 시작하는 거였다 여자는 샤워기로 몸의 구석구석에 한 번씩 갖다 대곤 이내 머리를 감기 시작한다 어미는 머리에 거품을 뒤집어 쓴 채 여자가 샤워기를 내어주기를 잠시 기다렸지만 샤워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어미는 샤워기를 찾아 마침내 머리칼을 두 손바닥으로 쓸어 뒤쪽으로 넘기곤 여자를 보았다 앞으로 내리 쏟은 파마머리 푸짐한 몸집의 어깨와 온 등판에 부왕을 뜬 골프공 무늬가 화려하다 그녀의 발은 엄청난 몸집에 비하여 살이 하나도 없고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비틀려져 복숭아뼈가 심하게 불거져 있다 부왕 여자는 두 번의 샴푸와 한 번의 린스로 머리를 다 감을 때까지 샤워기 물을 잠그지 않고 샤워기를 제 가슴팍에다 꼭 끼고 하였다 어미는 기가 막혔지만 그려 니가 바쁜가 보다 하며 아예 손을 놓고 부왕 여자를 보아준다 이웃고 부왕 여자는 이제 다 했다는 듯 타워를 활활 흔들어 사방에 물을 마음 놓고 튀긴 다음 온몸에 물을 뚝뚝 흘린 채 탈의장으로 나간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동안 부왕 여자는 한 번도 어미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제 할 것만 제대로 하곤 나가버린 것이다 하긴 눈길 좁아야 염치만 없을 것이니 한껏 뻔뻔하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긴 할 것이다 아무래도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어미는 나잇값을 하기로 한다 그러고 보니 유컨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한꺼번에 돈을 날려 패가 망신할 일이 아니라면 어미는 대체로 한없이 관대해지는 거다 부왕 내자가 나가고 어미는 다시 머리 감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왼쪽 여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대야를 올려놓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내렸다 하며 머리를 감는다 문제는 그 치켜둔 엉덩이가 어미 쪽을 향해 있다는 거다 그 여자가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쳐들면 그 여자의 시커먼 그곳이 영락없이 어미에게 닿을 낙말락하였다 자칫 타이밍을 잘못 맞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어미의 입은 그 여자의 그곳과 간단없이 키스를 할 판이다 그 여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연신 머리를 대하에 쳐박았다 들었다 한다 따라서 그녀의 그곳도 치켜들렸다 내렸다 한다 참아보려니 점점 기분이 고약해진다 아무래도 이번만은 도저히 나잇값을 못하게 될 것 같다 다른 곳에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바싹 붙어서 그런단 말인가 그 여자의 무신경함이 도무지 이에 불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미는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샤워기의 물을 뜨겁게 조절하여 여자의 엉덩이가 지켜올릴 때를 노렸다 드디어 엉덩이가 한껏 하늘로 지켜올려졌을 때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휙 뿌렸다 어떻게 되었을까 엉덩이는 순식간에 치워졌다 예상대로다 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깜짝 놀란 그 여자가 쇳소리로 어미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지만 어미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였다 아마도 왜 조심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러는 너는 하고 어미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어미는 짐짓 머리에 거품을 잔뜩 덮어쓰고 몹시 바쁜 척하였다 그러나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어미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였다 살아보면 볼수록 세상은 여간 재밌는 곳이 아니다 어미가 열두 살이었을 때 씨앗에게 남편을 빼앗긴 마흔 살의 숙모를 보며 대체 저 숙모는 뭔 재미로 사나 궁금했고 지금 어미는 그때의 숙모보다 15년이나 더 많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은 모를 것 투성이고 궁금한 것 천지고 해보고 싶은 것 재미난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이제 어미는 팔순이나 구순 노인을 보고도 저 노인은 무슨 재미로 살까 궁금해하지 않는다 비록 중병에 걸려 몸박 출입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첫 삶인 거였다 한바탕 소동을 벌인 어미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샤워를 마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이다 탈의실로 나온 어미는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열어본다 습관이었다 모르는 번호가 쫙 떠 있다 익크 이게 뭐야 음성 메시지를 열어본다 안상규 씨가 H병원의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어미는 머리를 말릴 새도 없이 어떻게 팔을 꿰고 다리를 꿰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뛰쳐나와 택시를 탄다 H병원은 영등포에 있었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미가 나올 때만 해도 있는대로 고함을 지르고 그녀의 염장 지르는데 기운이 뻗쳐 있었는데 택시 안에서 어미는 다시 H병원 응급실을 연결하여 한용구 씨에 의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다행히 의식이 있다고 한다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건만 오늘따라 길이 막혀 택시는 좀처럼 달리지 못하였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과연 아비가 수액을 꽂은 채 침대 위에 덩그마니 올라앉아 있다 입이 삐뚜름하다 괜찮아? 그럼 괜찮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저 사람들이 공연한 수선이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숨 자 어미는 아침에 싸웠다는 것도 있고 아비의 볼을 두 손으로 쓸어보고 이마도 짚어본다 열이 있는 것 같고 수족이 차다 괜찮다는 아비의 몸을 자꾸 쓸어준다 그러면서 어미는 가슴이 묵직해 온다 걱정 마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내가 꼭 살려놓을 테니까 당신 그 돌아간 입도 내가 기현 씨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아비의 입원은 세 번째다 무슨 일일까 아비는 은퇴한 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병마의 공격을 받는다 그때마다 또 긴 요양이 필요하였다 남 못지않게 단단한 체격이라 생전 늙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또 워낙 제 몸 챙기기에 알뜰하고 어미도 아비에게 좋다는 것들을 부지런히 챙겨 먹였건만 어미는 아비의 잦은 발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또 뭔가 뇌경색 중풍이라니 참 가지가지 병치레에 어미는 어이가 없다 담당 의사를 만난다 환자가 제 발로 일찍 병원으로 온 것이 여간 잘한 일이 아니라고 의사가 칭찬하였다 입원 절차를 밟아 접수하고 각종 검사와 촬영에 들어간다 치료가 시작되면 일주일이 고비라고 의사가 설명하였다 아들 또래의 젊은 의사는 친절하고 상냥하여 어미는 묻고 대답하기가 편하였다 좀 자라고 해도 아비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좀 눕기라도 하라고 일렀지만 아비는 한사코 눕지도 않는다 높다란 침대 위에 입이 삐뚜름해져서는 넋을 잃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비장상이다 어미는 아비의 몸을 쉴 새 없이 쓰러지고 문지른다 어떻게든 혈액순환을 도와야 할 것이었다 앉아있는 아비를 억지로 가슴을 떼밀어 침대에 눕히자 아비는 바보가 된 듯 한동안 어미를 멍하니 보더니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내 코 고는 소리에 병실이 날아간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다 원래 그의 잠버릇은 조용하였다 아비가 잠이 들자 어미는 비로소 현실적이 된다 지난 두 번의 발병 때는 온통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그 한 가지만 중하여 다른 문제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지난번에는 병원비와 교통비가 같을 때도 있었다 세 번쯤 되자 이제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금방 죽을 병이 아니니 간장이 다 졸아붙을 것 같지도 않다 아는 것도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도 좋고 돈도 덜 들고 간병하기도 힘이 덜 드는지 지혜도 생긴다 이런 게 내겅인가 어미는 와중에 실소가 나온다 영등포 H병원과 집까지는 교통임 없이 불편하다 집에서 몇 블록만 건너면 S병원이 있다 그곳으로 옮겨가겠다고 간호사에게 말하자 간호사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라고 한다 아 불쌍! 경황 중에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느라 어미는 의사의 이름을 봐두지 않았다 그 사이에 교대된 간호사는 어미에게 설명하던 의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응급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고만 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만 굳이 모른다는 것은 별로 협조해 줄 생각이 없음을 뜻했다 어미는 병원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아까 만났던 의사 얼굴을 찾으러 나섰다 한참 동안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실패한 그녀가 정작 의사와 마주친 것은 병실로 돌아와 지친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병원을 옮겨야겠어요 담당 의사에게 말하자 지금까지 상냥했던 의사는 일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우리 집에서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답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강남 S병원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미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설명하였다 의사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들은 것이다 담당 의사는 친절하게도 강남 S병원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다 어미는 저만큼 떨어져서 의사의 거동을 살폈다 통화가 길어진다 의사는 매우 난찬 기색이 되더니 어미에게 손짓으로 불러 전화를 받아보라고 수화기를 바꿔준다 이곳에는 병실이 없습니다 응급실도 초만원이어서 더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치료받으세요 요즘은 다 기계가 진료하고 치료합니다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아요 강남 의사가 수화기 저쪽에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원 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꼭 그곳으로 가야 해요 응급실 복도에서라도 처치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오고 싶으면 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남 의사가 어미의 막무가내 고집에 허허허 웃었다 밤 9시 앰뷸런스를 타고 강남병원으로 향하였다 어미도 환자와 함께 올라탔다 캄캄한 강변도로에 명멸하는 자동차 불빛이 딴 세상인 듯 아득하다 부지불식간에 이 구급차를 탄 게 몇 번째 이던고 도로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착하다 구급차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면 대부분의 차들은 비켜주려고 애를 쓴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느라 매달린 수액이 떨어질 듯 흔들린다 어미는 손으로 흔들리는 수액줄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틴다 부실한 허리가 비틀려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듯 불안하였다 남방이 안 된 차 안이 춥다 아비가 이를 다다다 부딪힌다 어미는 입었던 재킷을 벗어 아비의 머리통을 둘둘 싸주었다 이웃구 강남 S병원 응급실로 아비의 침대가 급하게 밀고 들었었다 어떻게 왔어요? 접수도 하기 전에 가까이 온 응급실 담당 의사가 묻는다 H병원에서 이러저러하여 CT촬영 필름과 의사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어미가 말한다 의사가 왜 이리로 왔냐고 인상을 썼다 어미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의 허락까지 받고 온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는 아무도 그런 허락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허락을 할 리도 없으니 지금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어미는 어이가 없다 화가 난 어미는 그만 본분을 잇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니 여보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 이 밤중에 당신한테 놀러 온 줄 알아요? 어떻게 병들어온 환자에게 그렇게 무례히 굴어요? 어미의 뾰족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식간에 구경꾼이 모여든다 어미의 서슬에 의사는 자리를 피하고 레지던트인 듯한 의사가 어미를 달랜다 고정하세요 응급실이 대만원인데도 환자들이 자꾸 밀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누구에게 추천받고 왔다고 우기는 게 부지기수예요 모처럼 분을 낸 어미는 온몸에 피가 놀랐는지 사지가 파르르 떨린다 분이 난 어미는 둘러싸고 있는 M1 구경꾼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좀 비켜주세요 무슨 구경 났어요? 가까스로 접수를 마치고 응급실 앞으로 침상을 밀고 들어가 보니 과연 그 젊은 의사가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응급실은 대만원인데다 초만원이어서 복도까지 빼고 기들어차 거기서 주사바늘을 갈아 꽂거나 처치를 받고 있었다 노숙자 행렬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아비의 침대도 복도를 한참 지나 화장실 바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나마도 한 발만 늦었으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었다 화장실에서는 내내 선득한 바람이 나왔다 아비는 그곳에서 체온과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심전도 검사를 받느라 윗도리를 벗고 덜덜 떨었다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은 복도 생활이 이골이 났는지 다들 집에서 가지고 온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있었다 아 정말로 입원실은 없단 말인가 여기서 밤을 지새워야 한단 말인가 공연이 여기로 왔나 어미는 후회가 된다 영등포 H병원에서 촬영한 필름과 진료 소견서 등을 받아왔건만 그런 건 해당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게 몇 개가 있건 그 병원에 왔으면 그 병원에서 또다시 똑같은 검사를 다 받아야 한다 남대문 동대문에서는 옷을 팔고 병원에서는 검사비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지 말자 어미는 마음을 다스리다가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 검사 저 검사 받자니 자꾸만 화가 치민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밤 10시 아비는 최종적으로 MRI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다 아비를 들여보내고 어미는 텅 빈 복도에 앉았다 아무도 없다 어두컴컴한 복도 제법 익숙하다 무섭지도 않다 긴 의자에 잠시 몸을 모로 눕히니 의자의 창기가 옆구리를 타고 온몸에 스며든다 갑자기 배가 몹시 고프다 생각해보니 아침에 고구마 한 개와 우유 한 컵을 먹은 후 아비와 전쟁하느라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하였다 수영을 마치고 그 여인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었던 거였는데 그 후 경황이 없었던 거다 딸아이에게 전화하여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이른다 퇴근 시간에 맞춰 아비의 입원을 알렸지만 딸은 은행일 마감이 늦어져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다고 한다 곧 어두운 복도 끝에서 딸이 허겁지겁 나타난다 녹차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김밥 하나를 입안으로 밀어넣지만 김밥은 결사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목을 길게 내려본다 노인들이 왜 걸핏하면 목을 길게 내려서 먹을 것을 삼키는지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다 뜨거운 국물 생각이 간절하다 미처 김밥 한 개를 넘기기도 전에 검사가 끝났다고 보호자를 부른다 어미는 먹던 김밥을 뭉쳐 쓰레기통에 넣고 딸과 함께 아비에게로 간다 아비의 아랫도리가 흠뻑 젖어 있다 오줌을 쌌어 아비가 난처해야 한다 괜찮아 어차피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텐데 뭐 하지만 괜찮은 일이 아니다 여볼 옷이 있을 리 없고 날씨는 춥다 다시 화장실라 앞 복도로 돌아온 어미는 아비의 젖은 바지를 벗기고 환자복 세 벌을 가지고 와 입히고 또 입히고 겹쳐 펴놓는다 병원 후디불도 간호사의 눈충을 받아가며 몇 겹을 겹쳐 덮어놓고 벗어놓은 옷들로 아비의 몸을 둥개둥개 싸놓은 후 어미는 원무과로 향하였다 원무곤은 직원 세 명이 밤중인데도 바쁘다 그 중에 착해 보이는 남자 하나를 붙들고 어미는 무작정 방 하나만 달라고 애원한다 뇌경색 환자는 보온이 우선인데 저렇게 화장실 앞에서 밤을 보내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이다 특실이건 1인실이건 복도에서 밤만 지내지 않게 해달라고 어미는 애절한 눈빛으로 애원하였다 왓! 이게 웬일인가 그다지도 없다던 병실을 내주었다 그것도 2인실이다 아이고 천주님 하나님 천지신명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착한 남자가 바로 천주님이고 부처님이고 천지신명이었다 어미와 딸은 의사를 따라간다 MRI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다 아비의 뇌를 찍은 사진이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오른쪽 뇌의 좁쌀만한 하얀 부위가 점점이 찍혔다 아비의 뇌경색은 2번이 처음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두 번이나 지나간 흔적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비의 행동이 납득이 된다 언제부터인가 아비는 욕실 앞에 벗어둔 속옷을 그대로 두거나 서랍을 열어둔 채 외출하였다 로션 뚜껑 닫는 것도 자주 잊어버리고 지갑을 놓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였다 평소에 아비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아비의 결벽증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어미는 늘 넌더리를 내었다 밖에서 들어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세우고 화장실로 직행하였다 손을 씻고 또 씻고 거듭 씻은 후가 아니면 집안의 문고리 하나도 닫지 않으려 했다 손을 씻곤 곧장 문갑 앞으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몽땅 꺼내어 한 줄로 줄을 세웠다 내일 또 그 재킷을 입을 것인데도 볼펜, 담배, 라이터, 지갑, 동잔지갑, 손수건, 받은 명암들 순서 한 번 바뀌는 일 없이 똑바로 줄을 맞춰 늘어놓았다 책상 위에 볼펜 하나도 그냥 던져져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와 줄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어미와 불화의 원인의 반은 아비의 결벽증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던 아비가 어느 날부터 지갑도 빠뜨리고 갔다가 다시 오고 약을 금방 먹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 건 원래 어미의 전문이었다 그래, 세월 앞에 장사 있는 줄 아니? 당신도 늙는구나 어미는 오히려 그렇게 조금씩 허술해진 아비가 편했다 다시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부위가 기분 나쁜 형태를 띄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른쪽 편두 옆에 호두알 크기의 하얀 부위를 가리키며 의사가 팔짱을 끼고 남은 손으로 턱을 괴며 말하였다 뇌경색은 이런 형태를 띄지 않아요 여길 보세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블룩한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게 보이죠 볼펜의 그림자를 보면 우리가 볼펜을 보지 않고서도 그것이 볼펜의 그림자인 줄 알죠 이건 종양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직장암 경력이 있으니 어쩌면 거기서 전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들고 있던 볼펜으로 모니터 앞 공간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이면서 만일 종양으로 판정이 되면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병실로 돌아온 어미는 의외로 차분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남편은 제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데도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고 있다 딸이 보이지 않아 어미는 딸을 찾아 나선다 비상구 계단에 앉아 딸이 울고 있었다 얘 넌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미는 딸을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와 자판 음료수를 두 개 뽑아 의자에 앉는다 엄마 만일 종양이면 아빠는 어떡해? 어떡하긴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빠의 운명인걸 종양이라고 해도 뇌수술은 할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뇌종양은 크기보다 자리가 중요한 거래 자리만 괜찮으면 수술받고 완치해서 사셔야지 그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일단 뇌를 열면 최소한 7시간은 코마 상태가 된단다 그러고도 어떻게 정상인이 될 수 있겠니? 뇌수술받고 정상인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아비의 잦은 병치레로 식구들은 반 의사가 다 된 듯하다 아무리 딸과 이 밤을 세워 서로왕설레한다고 해도 당장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미는 딸을 떼밀어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고 어두컴컴한 로비에 다시 앉는다 야근하는 경비가 천천히 복도를 오가며 함께 1층을 지켰다 아비의 나이 65 남자 평균 수명을 따져봐도 지금 죽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억울한 나이일까 어쩌면 이제부터 마음 먹고 한번 살아봐야지 할 나이인지도 모르겠다 저 자식을 먹여 살리자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남을 속이거나 속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치닭거리도 대충 끝났으며 생명보험에도 들어있다 비로소 뭐 하나 거칠 것 없는 인생이 된 것이다 그의 소원대로 운화한 봄날 봄바람 부는 언덕 나무 밑에 앉아 아름다운 산천을 내려다보며 참 아름다운 신의 세계를 캔버스에 옮기는 일만을 추구하며 살면 되는 거였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고 이룩해야 할 그의 예술의 길도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어미의 생각은 달랐다 이른이 가까운 인간은 모두 노인이며 노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축복이라고까지 어미는 생각하였다 죽지 못하여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은 또 어떻던가 병실로 올라가니 의사가 들어와 있다 의사는 월요일이 되거든 직장암 수술을 한 병원으로 가서 당시에 촬영한 필름과 진료 차트를 복사해오라고 한다 아무래도 이곳 의사들은 아비의 병명을 뇌종양으로 몰고 싶은가 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하염없이 길게 이어진다 아비는 진중일 자고 이것저것 견딜 수 없어진 어미는 잠든 아비를 두고 병원을 빠져나온다 병원 문을 한 걸음만 나서면 세상은 또 딴 세상이다 온 세상에는 햇빛이 들어차고 도로의 자동차 행렬은 아무 일 없이 바쁘다 오가는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다 뭔가요 하는 얼굴이다 한 걸음 저어 안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순간순간 죽음과 삶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지 남편의 옆 침대의 환자인 50대 중반의 남자는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그의 시트는 복수가 넘쳐서 항상 흥건히 젖어있었다 식구들도 그를 버렸는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끔 시집간 딸이 잠깐씩 들여다보곤 갔다 딸이 가고 나면 복수가 차서 숨쉬기도 힘든 환자는 내가 언제 죽으려는지 확인하러 온 거라고 헐떡거리며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환자의 표정은 딱히 원망도 분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 한다고 하였다 병원을 나온 어미는 병원 신축 건물의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걷는다 봄볕이 따스하다 사람들에게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 센트럴 시티 건물 지하로 내려간다 강남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환기가 안 된 지하꽃 상가에는 꽃향기도 아닌 수상한 향기가 진동한다 머리가 아프다 한편에서는 전국의 사주쟁이들이 무슨 이벤트인가를 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점쟁이들이 연초를 맞아 제 이름을 걸어놓고 쭉 앉아 있다 어미는 문득 아비의 운명이 궁금해진다 우선 이번 병으로 그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쉽다 살 것이라면 마음이 놓일 것이고 죽는다고 하면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미는 한 바퀴 쭉 돌아보다가 이마 왼쪽에 크고 깊은 흉터가 있어 그것 때문에 썩 점쟁이다운 인상을 주는 여자 앞에 앉는다 여자가 아비의 생년월일을 묻고 어미는 대답하였다 여자는 한참 무언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종이에 휘갈게 쓰며 중얼중얼 하였다 그리고는 대뜸 작년에 큰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아마도 올해 큰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자가 말한다 어미는 뜨끔하다 그럼 그 큰 수술로 그가 죽을 것이냐고 어미가 묻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걸 알려면 본인의 사주로만은 안 되고 어미와 딸과 그의 부모의 사주까지 넣어야 하고 그러려면 십만 원이 더 든다고 하였다 십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쓸 만큼 어미는 점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만두었다 어쨌거나 아비의 사주는 올해에 걸쳐 내년까지도 몹시 나쁘다고 하였다 모든 기운이 상충하여 충돌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하였다 그 중에 올해가 더 고비라고 했다 아 결국 아비는 뇌중양으로 죽으려나 보다 어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여자가 놀라운 말을 하였다 아비의 나쁜 기운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였다 원래는 천만 원 정도를 들여 구슬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백만 원 정도의 부적으로도 상충되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좋은 운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였다 어미는 어미는 징긋 웃었다 어미의 웃음에 여자는 힘을 받아 한술 더 뜬다 아비는 75세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운명이라는 거였다 어미는 더 크게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가 준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어미는 말하였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노년의 운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75살을 넘기고도 오래오래 언제까지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이웃고 월요일이 다가왔다 어미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선다 5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동대문 10번 출구는 사시사철 그렇게 바람이 분다 어쩌면 바람이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이때다 하고 와 몰려드는 것 같다 출구를 빠져나와 이 병원으로 올라가는 언덕에도 언제나 기분 나쁜 바람이 불어닥친다 6층 진료실도 6층 진료실로 올라간다 이른 시각이라 아무도 없다 얼마나 낯익은 복도이던가 이 복도에 앉아 긴하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검사실 안에서 고통에 짓눌리는 비명소리를 듣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이 5년이나 지난 지금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 오려고 하는 것이다 주여 하려고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쏘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어미는 애써 위안을 해본다 이것이 자식과 남편과의 차이일까 자식이 아프면 세상의 어미들은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기도한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는 기도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성애야 간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를 만난다 5년 전에 그 간호사가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어미는 반갑다 어미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간호사는 그냥 맑은 얼굴로 초면인 듯 인사를 받는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 5년 전 첫 진료했던 시티필름과 진료차트를 복사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한 통과 본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오세요 간호사는 양식의 종이 한 장을 건넨다 그러면 어미는 지금부터 다시 집으로 가서 아비의 인감도장을 찾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뗀 후 강남 병원에 있는 아비에게 위임장을 받아 다시 다시 이 병원으로 와야 할 것이다 어미의 발에 고속바퀴를 달아준다고 해도 그런 일이 오늘 중으로 완료될 확률은 없다 그러면 최 교수를 뵙고 소견서라도 받아가겠어요 원래 교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면 오후쯤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내 어미는 화가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안면을 바꿔도 유분수지 어떻게 5년 전 그토록 정성을 들인 관계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런 것에 대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최 교수를 만나 소견서를 받아가겠다는데 이 여자애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였다 간호사는 상전인 최 교수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충정으로 단단히 무장된 최 교수의 중복이었다 아니 아가씨 내가 교수님을 뵙겠다는데 왜 아가씨가 중간에서 된다 안 된다 야 어미는 일부러 간호사가 기분이 나빠지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간호사 대신 아가씨라는 호칭에 기운을 싣고 경호도 쓰지 않았다 그러시면 아래층 원무과에 가서 접수증을 받아 접수하세요 기분이 나빠진 간호사는 더 맑게진 얼굴이 되었다 하여튼 이놈의 세상은 우아하게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니까 어미는 분을 내어보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 아이와 말씨름하여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체력을 아껴 무사히 최 교수를 만나 소견서를 받고 아비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을 달랜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두어 시간을 기다린 후 마침내 최 교수와 마주 앉았다 어미는 그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아뢰한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묻는다 선생님 강남병원에서는 종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뇌수술을 해야 할까요 최 교수는 묵묵히 두툼한 5년치의 진료 차트를 가져오라고 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말하였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그럴 리가 없겠죠 어미는 최 교수야말로 진정한 의사로 보인다 원래 온화하고 성실한 의사이다 성실하게 듣고 설명하고 아무리 바빠도 눈을 짓뜨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의사였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될 겁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소견을 소견양식종이가 빼꼭하게 써주었다 사람들은 인생이 꿈같고 살처럼 지나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미는 가끔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일어날 때 더욱 그랬다 늙는 것도 그 변화 중 하나지만 육신은 내면이 달라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싶었다 한 번 두 번 큰 병을 앓고 날 때마다 어미와 아비는 사이가 조금씩 나빠졌다 아비의 성격이 급격히 변해가던 거였다 제가 할 일임에도 미정미정 미루어 결국은 어미가 해놓기를 바라고 집안에 귀찮고 성가신 일이 생길 때마다 환자라는 휘장 뒤에 숨어 이를 아내에게 떠넘겼다 한마디로 아비는 야비하고 비열한 남자가 된 것이다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아비가 말하고 어미는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겠냐고 반박하였다 인간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두뇌와 심장과 근육의 혈액 공급에 도움이 된대 스트레스가 적당히 쌓였다 풀렸다 하면서 오히려 두뇌활동이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대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엉터리 악수를 했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 지금 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90%는 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은 거야 아이고 산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살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과연 인생인가 그리고 당신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나는 스트레스 받아도 돼 아비는 자주 어미가 자기를 환자 대우를 해주지 않고 가장 대우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어미도 어느덧 늙어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한바탕 병을 앓긴 했지만 아비는 어쩌면 어미보다 건강하였다 어미의 시중과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아비는 점점 불만이 쌓였다 사이는 더 나빠지고 더 자주 다투었다 말씨름의 주제는 대부분이 그렇게도 유치하여 나날이 가관이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아비가 차 한잔을 달라고 한다 차 한잔 줘 당신이 타서 먹어 너 내가 갓근 떨어졌다고 금방 이렇게 달라지냐 아비는 걸핏하면 어미의 무배려가 자신의 퇴직에 있다고 여겼다 완벽한 자격지심 이었다 갓근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왜 혼자 살아 그럼 내가 언제까지 당신 치닭거리로 세월을 보내야 해 30년 정도 내가 당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웬인가 치닭거리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내가 당신 치닭거리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아 나도 이젠 늙었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당신은 이제 출근도 안 하고 할 일도 없잖아 이제부터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각자 잘 사는 거야 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비는 나날이 변해가는 어미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그렇지 1박 2일의 출장에도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던 그 뜨거운 세월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냐 아비가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어미는 심드렁이 대꾸하였다 내가 내가 뭘 어미 역시 옛날에 너그럽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고 처리하고 쓱쓱 해결해가던 그때의 아비가 그립다 아니 아니 몇 년 전에 아비만 해도 어미와 이런 말씨름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비는 무엇이든 어미와 의논이라는 걸 해오는 법이 없었다 살면서 세 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언제 어디로 이사를 할까 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다 어느 날 퇴근하여 곁에 앉아 굴비를 발라주는 어미에게 몇 월 며칠 이삿날 이라고 알려주고 그날이 오면 어미는 이삿짐트럭에 실려 새집으로 가면 그만이었다 자동차를 몇 번 바꾸는 동안에도 어미는 한 번도 타던 자동차에서 작별인사를 해보지 못하였다 아침에 타고 나간 아비가 저녁에 새차를 몰고 오면 아 새차를 샀네 하였다 어미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므로 불만도 없었다 아비의 결정에는 여지가 없었고 하자도 없었다 어미는 편하고 그냥 좋았다 그러던 아비가 몇 번의 병을 앓으면서 점점 딴 사람인 듯 달라지던 거였다 살아가는데 불가학력으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거리에 아비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런 일을 만나면 어미를 전면에 세우고 자신은 어미 뒤에 숨으려 하였다 그런 일은 흡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힘센 남편이 이불을 들쓰고 숨으며 아내를 바깥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 어미는 그런 아비가 비열해 보였고 그런 남편을 예전처럼 좋아하거나 존중할 수 없었다 그런 일로 그들은 자주 싸웠다 그러나 어미는 막상 남편이 뇌종양으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무너진다 미운 건 미운 것이고 아비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비가 입 귀로 국물을 흘리며 밥 먹는 걸 보아도 눈물이 나고 멍청이 넋을 넣고 덩그러니 침대 위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어둔한 손놀림으로 밥숟가락에 밥을 수북이 떠서 입이 미어지게 넣군 주위를 뚫레 뚫레 살피는 봄이 영락없는 침의 노인이다 바나나를 주면 목구멍 안까지 밀어넣는다 밥을 먹여놓고 물을 가지러 배전실에 갔다 오니 아비가 혼자 약을 먹고 있다 아니 그건 열두시에 먹어야 하는 약인데 벌써 먹어 응 지금이 열두시잖아 무슨 소리야 저 시계 안 봤어 응 이상하네 조금 전에 분명 열두시였는데 뇌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도 신비한 것이냐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저렇듯 바보가 되어버린다 남편은 이제 왼손을 늘어뜨리고 왼발을 휘두르며 하루종일 휠체어 앉아 겨우 화장실 출입이나 하며 살아야 한다 무서워진 어미는 의사를 찾아가 아비의 동태를 소상히 설명하였다 너무 걱정 마세요 죽은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세포가 했던 역할을 주위 세포들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왼쪽 마비가 풀리고 입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증세는 차츰 사라질 거예요 병실로 돌아와 환자의 침대 아래 몸을 눕히니 몸이 물먹은 솜처럼 땅바닥 속으로 스며들 듯 무겁다 피로가 쌓여 왼쪽 눈꺼풀도 부르르 떨린다 그날 아침에 한 시간에 걸쳐 입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아비는 괜찮았을까 공연이 별것도 아닌 걸로 아비를 들복근 게 또 후회가 되었다 이번 엿새 아비는 많이 좋아졌다 별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종일 수액과 혈액 용해제를 맞고 아침 저녁으로 작은 의사가 찾아와 30분쯤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였다 의사 의사의 팔과 아비의 팔을 엇갈려 끼고 이게 누구의 팔이냐 니것이냐 내것이냐 의사의 손가락과 아비의 손가락을 깍지 끼고 이 손가락이 누구 것이냐 니것이냐 내것이냐 이런 테스트를 하고 손가락으로 코 한번 찍고 의사 손가락 한번 찍고 눈 한번 찍고 의사 손가락 한번 찍고도 반복한다 또 왼손으로 코를 만졌다가 오른손 귀를 쥐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런 것도 하였다 다 큰 어른들이 마주보고 심각한 얼굴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여간 으스운 게 아니지만 아비는 처음에 그 모든 걸 못하였다 제 손가락과 제 팔도 못 찾고 왼손으로 하라고 해도 어떤 게 왼손인지 두 손바닥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였다 이제는 비록 어눌하게 남아 제법 잘 알아맞히고 자라였다 오후 늦게 담당 교수가 한때의 부하 의사들을 거느리고 병실에 나타났다 엄청난 행렬이다 담당 교수가 예의 작은 의사가 했던 인지능력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곤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좋습니다 뇌에 보였던 그림자는 종양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네 네 어미는 또 의사에게 합장을 하였다 종양 아닌 것이 꼭 의사 덕분인 듯하다 아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퇴원하라는 말에만 좋아서 입이 벌어진다 의사 행렬이 나간 후 어미는 그제야 아비에게 그동안 뇌종양일지도 몰라 딸과 둘이서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며칠 마음고생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얘기하는 도중에 어미는 또 갑자기 아비가 얄미운 생각이 든다 당신은 참 속도 편하우 자기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한들 알기나 하나 뇌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식구들이 밤새 노심초사를 한들 알기를 하나 한 번 병이 생겨 떡헌이 누워있으면 옆에 사람이 경풍을 하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처리를 해주니 당신은 참말로 좋겠수 이튿날 봄볕이 따스하게 세상을 비춘다 병원을 나선 아비는 좀 걷고 싶다고 하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큰 길을 따라 한참 걷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아비는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왼쪽이 불편하다 무슨 음료수 광고 카피처럼 2%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정신도 아직 얼떨떨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비에게는 아직 멀쩡한 오른손이 있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멀쩡한 두 다리 있으니 어딘들 못 가려 사람이 꼭 완벽하게 건강하게만 살아야 좋은 삶인가 나름대로 다 좋은 삶인 것이다 한 번 외경색은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경고를 받은 아비는 여간 조심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마당에 나가는데도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나간다 이렇게 또 한 굽이 넘었다 한 번 넘고 또 한 번 넘고 자꾸 자꾸 넘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더는 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어미는 번번이 최선을 다해 넘어온 자신이 좀은 대견할지도 모르겠다 정신없이 잠든 아비를 물구러미 본다 미워도 고와도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있었다 라고 어미는 생각한다 그로 인해 인생의 대부분을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빛에는 작은 방도 즐거운 나의 집이었다 극도의 분노로 혈관 속에 피가 줄다름칠 때도 있었고 꿀베기 싫어 도망치고 싶던 때는 또 얼마이던가 어떤 것이든 피가 펄펄 끓어 걸렸다 하면 절정이었다 그때의 그런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그런 열정 없는 지금도 괜찮다 그런 열정 없이 밍밍하고 무덤덤한 삶이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롭다 이따금 그때를 떠올리며 그런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났던 일이었을까 아득하여 웃음 지을 뿐이다 봄볕이 남쪽 거실 창으로 똑바로 들이비치는 오전 커피 한 잔을 앞에다 놓고 얼마만은가 창밖을 내다본다 어느새 앞집 목년이 아기 주먹만하게 커져있다 한의원에서 돌아온 아비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문을 보고선 왜 제자리 안 갖다 놓냐고 잔소리를 시작하였다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이다 아하 이 아무 걱정 없는 평화라니 이것이 행복인가 싶다 아하 이 아무튼 이 아무튼 감사합니다.